셀트리온이 약 1천억 원 규모 자사주를 추가 매입합니다. 취득 수량은 총 53만 7,924주로 오는 28일부터 장래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입니다.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자사주 매입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3월과 4월, 6월에 각각 약 750억 원 이상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. 이번 자사주 추가 매입으로 셀트리온은 올해 약 181만 600주, 규모로는 약 3천346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취득하게 됐습니다.